안녕하세요. 시내티비입니다. 오늘은 꽃을 매우 사랑하는 어느 왕자의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양귀비 이야기 옛날 옛날 꽃을 매우 사랑하는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원 안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신기한 화초들로 가득했어요. 왕자는 틈만 나면 꽃밭을 거늘며 꽃들을 보았습니다. 꽃들도 왕자를 알아보는 듯 왕자만 나타나면 더욱 활짝 웃음을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정원에서 꽃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예쁜 새 한 마리가 정원에 날아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로구나. 어디서 날아왔을까. 왕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조심조심 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새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였지요. 새는 왕자가 다가오는 걸 느끼자 살짝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날아오르다 그만 툭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어디가 아픈가 보네. 왕자는 새 곁으로 달려갔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새의 발목에 금실이 매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날지 못한 거구나. 금실을 달고 있는 걸 보면 아주 훌륭한 집에서 기르던 새인가 보네. 왕자는 혼잣말을 하면서 금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를 조심스럽게 안고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새장에 넣고 정성껏 돌보았지요. 예쁜 새야, 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돌봐줄게. 그동안 나랑 행복하게 지내자. 왕자는 새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새는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자는 꿈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왕자는 그 여인한테 반하고 말았지요. 저는 아라후라의 공주입니다. 아라후라는 가까운 이른나라였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공주님,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나요? 혹시 금실을 매단 새를 보지 못하셨나요?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가 정원에서 발견한 바로 그 새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우선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더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새를 왜 찾으시나요? 금실을 매단 새는 제가 무척 아끼는 새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그 새가 왕자님 정원으로 날아간 게 아닐까 궁금해서 찾아왔지요. 왕자님 정원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왕자는 갑자기 새의 이름이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새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새가 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새의 이름이 뭔가요? 예? 공주는 대답을 주저했어요. 그러더니 새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새의 이름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새의 이름과 제 이름이 같거든요. 아, 그럼 새의 이름을 알게 되면 공주님의 이름도 저절로 알 수 있겠군요. 왕자는 눈을 반짝이면서 공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드릴 수 없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스스로 알아낸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공주는 왕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소줍은 듯 말했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사실은 제가 금실을 매단 새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새가 울지 않아요. 그 새는 벙어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새는 늘 제 이름을 부르며 노래했답니다. 어쩌면 저와 헤어진 것이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잊었나 봐요. 공주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요한 게 생각난 듯 눈을 깜빡이면서 말했습니다. 참, 그 새는 우리 정원에 피어있는 어떤 꽃을 보면 좋아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 꽃 이름도 제 이름과 같지요? 그럼 새가 좋아하는 꽃을 찾으면 되겠군요. 왕자는 기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쩌면 공주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 일부러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꽃 이름만 찾으면 난 공주와 결혼할 수 있어. 공주와 결혼하는 상상으로 부풀어 있을 무렵 왕자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말 희한한 꿈이야. 꿈 속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왕자는 새를 데리고 꽃밭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꽃들을 새에게 보여주었지만 새는 노래하지 않았어요. 내 정원에는 그 꽃이 없는 건가? 아라우라 궁전에는 틀림없이 그 꽃이 있을 거야? 왕자는 변장을 하고 아라우라 궁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몰래 공주의 꽃밭으로 숨어들었어요. 정말 굉장한 꽃밭이야. 꽃을 좋아하는 왕자는 꽃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한동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차, 빨리 그 꽃을 찾아야지. 왕자는 자신의 정원에 없는 신기한 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꽃은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꿈이 가짜였단 말인가? 왕자가 실망하고 꽃밭에서 발길을 돌리려고 할 때 발 밑에 피어있는 가냘픈 꽃송이들이 보였습니다. 왕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이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이 꽃일지 몰라. 꿈속에서 본 공주님과도 닮았는걸. 왕자는 재빨리 꽃송이들을 꺾어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한테 그 꽃을 보여주었답니다. 새는 꽃을 보자마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파파베르, 파파베르. 공주님의 이름이 바로 파파베르였던 거지요. 왕자는 틀듯이 기뻤습니다. 꽃과 공주와 새의 이름은 파파베르, 바로 양귀비였던 것입니다. 공주의 이름을 알아낸 왕자는 아라호라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 꽃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그때부터 양귀비는 인도의 나라 꽃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로왕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이 만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 이름도 없고 왕도 신화도 없는 때였습니다. 부족장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마을을 이루고 살았을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곳엔 사람이고 짐승이고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여기 아무도 없는가?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부족장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구지봉이라는 곳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 사람은 아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요. 그러면 귀신입니까? 아니, 귀신도 아니다. 사람도 귀신도 아니라면 대체 누굴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부족장과 그 이상한 목소리가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겁낼 것 없다.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라는 하늘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 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 하늘의 말씀대로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어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구지봉의 흙을 파내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각 마을의 부족장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 다같이 힘을 합해 구지봉의 흙을 파내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는 이랬어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먹으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안 하늘을 우러러보니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그 줄 끝을 바라보니 금빛 상자가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놀라면서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황금알 여섯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황금알에 절을 올리고 이것들을 부족장의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황금알은 온데간데 없고 왕관을 센 어린아이 여섯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점점 커서 잘생기고 의젓한 왕자로 변해갔지요. 이 왕자들의 주변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놀리고 극진히 공격했지요. 십여일이 지나니 이 아이들의 귀는 구척이나 되고 얼굴은 용과 같으며 눈썹에서는 빅 친하대요.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영웅들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격해서 왕자들을 더욱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처음으로 태어난 왕자가 왕위에 오르고 그 이름을 수로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가락국 또는 가야국이라고 했지요. 함께 태어난 다섯 왕자도 각각 다섯 가야국에 임금이 되었대요. 지금 경상남도 김해시에는 구지봉이라는 이름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 모양은 마치 거북이 머리 모양처럼 생겼지요. 김해시에 있는 수로왕의 무덤이 바로 구지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수로왕을 생각하면서 매년 3월이면 구지봉에 모여 옛날 처음으로 수로왕이 내려올 때 그랬던 것처럼 소원을 빌곤 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랑비 이야기 조선시대 경상남도 밀양 지방에 아랑이라는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았습니다. 아랑의 아버지는 그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였지요. 아랑의 어머니는 아랑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랑을 키워야 했습니다. 물론 남자 혼자서 가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겠지요. 그렇게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람을 유모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아랑은 자상한 아버지와 성실한 유모 사이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아랑은 커가면서 더욱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잘 정도였지요. 아랑이 결혼을 할 나이가 가까워지면서 마을 총각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랑 생각에 잠을 못 잘 정도였답니다. 아랑을 깊이 사모하던 총각들 중에는 마을의 관노도 한 명 있었습니다. 관노가 뭐냐고요? 조선시대 노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호 관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노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답니다. 그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당시의 가장 천한 신분이었지요. 그러니 아무리 아랑을 깊이 사모한다고 한들 관노 신분에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아랑과 홀레 같은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요. 관노와 마을 부사의 딸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관노는 아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천해 아랑과 홀레는 꿈도 꿀 수 없겠지만 한 번 만나볼 수는 없을까 가까이에서 한 번만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았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랑을 키워준 유모와 자신의 어머니가 먼 친척 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를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관노는 결심했어요. 유모에게 자신의 소원을 딱 한 번만 들어달라 부탁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얼굴을 한 번만 가까이에서 보도록 도와달라고 유모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놈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다시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이나 해라. 유모는 펄쩍 뛰었지요. 하지만 관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관노는 그동안 모아온 자신의 전 재산을 유모에게 내밀며 부탁했습니다. 유모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래 잠깐 얼굴 한 번만 보자는 건데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의 소원이야. 그리고 이 정도 돈이라면 결국 유모는 관노의 돈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 밝은 날 영남로 앞으로 아랑아 씨를 모시고 가겠다. 그때 잠시만 아 씨의 얼굴을 뵙도록 해라. 관노는 엄청 기뻤지요. 비록 자신이 오랫동안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지만 아랑아 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모는 아랑을 영남로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달이 밝은 날이었지요. 오랜만에 나들이를 나온 아랑도 즐거웠습니다. 유모는 잠시 용변을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피했지요. 잠시 후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랑은 겁이 났습니다. 유모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가씨 숲을 헤치고 나온 관노는 아랑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랑은 너무 겁이 났습니다. 넌 누구냐? 겁에 질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이 마을 관노인데 아랑아씨에 대한 제 마음을... 아랑은 관노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노는 아랑은 아랑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마음에 점점 아랑에게 다가갔지요. 아씨 전 그저 아씨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하지만 아랑은 관노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아랑은 소리를 질렀어요. 관노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지요.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말해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아랑이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나 봐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어디에 부딪혔는지 아랑은 그 순간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관노는 겁이 덜컥 나 곧장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랑의 죽음이 알려지자 아랑의 아버지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미 유모도 도망을 간 뒤여서 어떻게 아랑이 죽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아랑의 아버지는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미량에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사가 부임해 오면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 것이었어요. 전날 밤에는 아무렇지 않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침에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는 겁니다. 새로운 부사가 와도 그 다음 부사가 와도 계속 이유 없이 죽었습니다. 과거를 연이어 낙방하고 고향으로 향하던 한 청년이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 또 부사 자리에서 하룻밤만 무사히 넘기면 그 이후로는 계속 부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량에 도착해 자신이 한 번 부사를 해보겠다고 말했지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니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부사로서 첫날 밤이 다가왔어요. 그 청년 역시 무서웠지요. 그래서 아예 잠을 자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괴상한 바람소리가 들리고 문이 덜컹거리고 겁이 났지만 청년은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흰 소복을 입은 귀신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전 아랑이라고 하옵니다. 예전 미량 부사의 딸이 없지요. 저의 억울한 죽음을 풀고자 이렇게 밤만 되면 떠돌아다닙니다. 부디 저의 억울한 죽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청년은 아랑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랑조차 그 관노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그 관노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지요. 이튿날 마을의 관노를 모두 모아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나비로 변해 그 관노의 머리에 앉겠나이다. 얼굴만은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지요.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있는 부사를 보니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청년 부사는 말했어요. 이 마을의 관노를 이 마을의 관노를 모두 불러 모아라. 분명히 하룻밤만 무사히 넘기면 누구라도 부사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이제는 당당한 부사의 명령이지요. 마을 관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한 마리 나비가 날아와 어느 나이 많은 관노의 머리 위에 앉는 겁니다. 부사는 크게 호통쳤지요. 네 이놈 내 죄를 니가 알렸다. 우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니 네놈 역시 무사치 못할 것이야. 관노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부사는 당시의 상황을 들려주며 어서 죄를 고백하라고 다그쳤어요. 결국 관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죽은 아랑아씨를 그대로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곧 부사는 명남로 대나무습으로 가서 아랑이 죽은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이 아랑비입니다.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아랑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사당이 아랑 각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환생한 어머니 어느 마을의 못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어머니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만 행동을 해 마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저런 못된 놈 같으니 제 어미가 죽어야 정신을 차릴런지 빨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아들의 부류를 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었지요. 영라대왕은 몹시 궁색한 차림에 노파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내 행색이 영락없는 거지 꼴이구나. 너는 자식들도 없느냐.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아들과 딸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딸라이는 일찌감치 시집을 갖고 아들과 함께 살아오던 중에 이렇게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죽으면서 수의 한 벌도 못 얻어 입었단 말이냐. 그게 차마 아들의 부류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머뭇거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을 보니 자식들이 부려 막 심했던 모양이구나. 그게 아니고 제 자식들은 제게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감히 내게 거짓을 고하더니 염라대왕은 몹시 화를 내며 노파를 꾸짖었습니다.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이승으로 내려가라. 그 대신 사람으로 돌아가면 일이 복잡해지니 개로 환생시켜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노파는 개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승에 있는 노파의 집에서는 암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의 배가 부르더니 금세 새끼 한 마리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 내외는 기르던 암케가 갑자기 새끼를 낳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 할 뿐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개가 언제 새끼를 가졌었죠? 귀엽기도 해라. 어쩜 이렇게 예쁜 새끼를 딱 한 마리만 낳았을까? 갑자기 생긴 새끼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거기다 낳자마자 걸어 다니기까지 하다니 예사로운 강아지는 아닌 것 같네. 아무튼 잘 키워봐요. 이렇게 환생하게 된 노파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무척 빠르게 자랐습니다. 더구나 보통 개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말귀를 알아듣고 생각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들 내외의 속마음까지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라던 그라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던 아들이 갑자기 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음 이제 이 개도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으니 잡아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거둬 고기 맛이 없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노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애가 나를 이튿날 아침 아들은 개를 잡으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어슬렁거리던 개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기 집 개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무렵 개는 이미 아들의 동네에서 멀찌감치 달아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고개 너머에 사는 딸네 집으로 달려가 있었던 것이지요. 노파의 딸은 새벽 일찍 밥을 지으려고 일어났다가 난데없이 나타난 개 한 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친정 오라버니가 기르는 개였지요. 아니 니가 그 뭔데서 새벽 같이 웬일이니? 딸이 반가운 마음에 먹을 것을 주며 머리를 쐬다듬어 주자 개는 끙끙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한테 구박 맞고 이리로 달려온 개로구나. 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동안이라도 자기가 거두어 주어야겠다고 마음 먹고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개를 잃어버린 지 며칠 뒤 아들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네 이놈 천하의 불효막 심한 놈 같으니. 꿈속에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다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네 어미를 몰라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살아있을 때는 부려만 하더니 이제 이제 나의 내 어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너는 내 누임 동생만도 못한 놈이야. 아버지가 다시 머리를 쥐어박자 아들은 놀라 퍼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들의 몸은 식은 땀으로 흥건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어머니를 잡아먹으려 했다니? 무슨 말일까? 혹시 그럼 그 개가 어머니였단 말이야? 아들은 그제야 그 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짚어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 개는 어머니였지요. 맞아 그 개는 태어날 때부터 보통 개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그날도 잡아먹는다는 내 말을 듣고 달아났던 거구나. 그런데 어디 가서 어머니를 찾지? 아들은 꿈에서 아버지가 누이 동생만도 못하다고 한 말을 떠올리곤 동생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단숨에 누이 동생의 집으로 달려온 아들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저를 용서하시고 얼른 이리 나오세요. 동생은 동생은 대리닥친 오라버니를 보곤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 개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니? 예, 왔어요. 지금 저 마루 밑에 있어요. 아들은 득달같이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자기 집 개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서 이리 나오세요.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잡아먹겠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개도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나왔지요.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아들의 손등을 천천히 핥아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딸은 깜짝 놀라 개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어머니세요? 어머니! 개는 딸의 뺨도 핥아주었지요. 개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온 아들은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편히 지내세요. 어머니, 생전에 못다한 효도를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맛난 음식도 매일 해드리고 또 제가 등에 엎고서 팔도 유람도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날부터 아들은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퍼졌고 팔도 들르는 곳마다 아들의 효성에 간복한 사람들은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해 주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개로 환생한 어머니를 얻고 팔도를 구경시켜 드린다는 사람이로군. 젊은 사람이 참 지극한 효성이야. 누가 아니래. 나는 죽었다 깨어놔도 저런 호강은 받지 못할 거야. 팔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아들의 효심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아들은 그때까지도 팔도 유람을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고향 근처에서 보내고 날이 밝아 다시 길을 떠나려고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동네를 다 뒤지니 어머니는 아버지가 묻힌 산소 옆에 땅을 파고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아들은 슬피 울며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지내드렸습니다. 그 후부터 아들은 매사 뜻대로 잘 풀려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람을 구한 돌고래 코린토스의 페리안데르 궁전에 아리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제일 가는 리라 연주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지요. 이번에 시칠리아에서 큰 음악대회가 열린다고 하더군. 아리온 자네는 나가볼 생각이 없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리온에게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음악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온은 이번이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인정받을 좋을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궁전을 떠나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으로 향했습니다. 음악대회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리온이 왔어요. 이번 대회는 보나마나 아리온이 우승을 하겠군. 사람들은 대회장에 나타난 아리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아리온의 차례가 되고 아리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대회장에 아리온의 리라 연주가 울려 퍼졌지요. 역시 아리온의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아리온이야. 리라 연주에서 아리온을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심사 결과 사람들의 예상대로 아리온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많은 상금을 탔어요. 시칠리아 사람들은 그의 연주에 대한 보답으로 귀한 보물을 주었습니다. 아리온은 다시 페리안데르 궁전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항해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리온이 받은 상금과 보물이 탐인한 선원들이 아리온을 에워 쌌습니다. 아리온 뇌 상금과 보물을 우리가 가져가야겠다. 선원들은 아리온이 가진 것을 뇌 선원들은 아리온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리온은 뱀머리에 앉아 리라를 연주했어요. 선원들은 돈과 보물을 나누느라 아리온의 연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요. 아리온은 정성을 다해 연주했습니다. 그의 리라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아름다웠던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날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모두 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아리온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리온이 바다에 빠졌다. 선원들이 모여들어 바다를 살폈을 때는 이미 아리온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리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바다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돌고래 한 마리가 그를 구해주었지요. 돌고래는 아리온을 등에 태우고는 바닷가를 향해 빠르게 헤엄쳐 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수면위로 둥실 떠오른 아리온이 마치 물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리온은 돌고래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돌고래야 고마워. 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 아리온은 급히 코린토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탔던 배를 기다렸지요. 결국 아리온의 보물과 돈을 훔친 선원들은 아리온과 페리안드로스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모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리온은 빼앗겼던 보물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사람을 태운 돌고래상을 세웠지요. 이 일을 알게 된 신도 돌고래를 기특하게 여겨서 밤하늘의 별이 되게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해바라기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해를 좋아하는 형제가 살았어요. 형 이름은 해바람이었고 동생 이름은 해사랑이었지요. 조형제는 해맞이집에서 살았습니다. 해맞이집은 동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침 해가 뜨면 가장 먼저 환하게 햇볕이 드는 집이었지요. 그래서 해바람 해사랑은 누구보다 먼저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다른 동네 아이들보다 훨씬 부지런했답니다. 형제는 해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저녁때가 되어 해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형 해는 왜 저녁만 되면 산 너머로 사라질까 밤에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해도 저녁이 되면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자로 들어가야지 해바람은 해사랑의 질문에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해사랑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지요. 그럼 해집은 어디 있는 거야?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오잖아. 이번에는 형이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글쎄 어두운 밤에 해는 어디를 돌아다니는 걸까? 해맞이 집 형제는 항상 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도 사냥을 할 때도 해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그럴 때마다 해는 두 형제를 향해 빙긋 웃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해가 날 보고 웃고 있는 걸? 아니야 날 보고 웃는 거야. 두 형제는 서로 쳐다보면서 까르르 웃었답니다. 형 난 해랑 함께 살고 싶어 해를 우리 집에 오게 할 수는 없을까? 설마 해가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 와서 살겠니? 그럼 우리가 해의 집으로 가면 되잖아.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해가 사는 하늘로 갈 수 있겠니? 해바람은 동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신 만만하게 말했지요. 긴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 난 줄 타는 건 자신 있어. 해는 뜨거워서 밧줄을 녹여버릴 텐데 밧줄이 녹기 전에 빨리 올라가면 돼. 그걸 말이라고 하니? 밧줄 타는데 서툰 해바람은 공연이 동생한테 화를 냈습니다. 형 왜 화를 내고 그래? 동생 해사랑은 형이 괜히 화를 내는 것만 같았지요. 네가 줄 타기를 잘한다고 자꾸 자랑하니까 그렇지. 해바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사이가 나빠졌어요. 동생은 형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형은 동생이 혼자 해한테 가버릴까 봐 두려웠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둘은 사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활뿐만 아니라 밧줄을 들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밧줄은 뭐하러 가지고 가니 사냥하는데 밧줄은 필요 없잖아. 나한테 쓸모가 있어. 동생은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왠지 불안했어요. 하늘과 가까운 높은 산에 가면 동생이 혼자 해에게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두 형제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참 산길을 가다보니 앞에 깎아지른 듯한 무시무시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절벽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형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동생이 자신만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화살에 이 밧줄을 묶은 뒤 화살을 저기 절벽이 나무에 쏘는 거야. 그런 다음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형은 동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화살을 쏠게. 동생은 절벽 위 나무를 겨냥하여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은 정확하게 나무에 꽂혔고 어느새 밧줄이 나무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야호 성공이다. 형이 먼저 밧줄을 타고 올라가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형은 밧줄을 타고 무사히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동생이 마치 원숭이처럼 익숙하게 밧줄을 탔지요. 해사랑은 구름에 밧줄을 걸고 저렇게 재빨리 해를 만나러 올라갈 테지. 절대 혼자 가게 놔둘 순 없어. 형은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운 창끝으로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동생은 그만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동생을 죽이다니 제정신이 아니었어. 해바람은 후회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였으니 이제 집에 갈 수도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해외에 가보는 수밖에. 형 해바람은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밧줄을 묶어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쏘았답니다. 다행히 밧줄은 구름에 간신히 걸렸어요. 해바람은 조심조심 밧줄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해를 찾아갔지요. 해님 전해님을 만나려고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해바람의 말에 해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놈 동생을 죽이고 감히 날 찾아오다니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해바람이 마를 채 끝내기도 전에 하늘의 관리들은 그를 땅으로 던져버렸답니다. 해바람은 몸이 모두 부서진 채 인디언 마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 후 해바람의 몸이 떨어진 곳마다 해 모양의 노란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마 저 꽃은 죽어서도 해를 그리워하는 해바람의 넋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노란 꽃을 보면 해맞이 집 형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해바라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예덕 선생전 성길자의 친구 중에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본탑 동쪽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을 치우고 나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엄 행수라고 불렀습니다. 엄 은 그의 성이 없고 행수란 고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성길자에게는 자목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목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성길자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예전의 선생님께서는 제게 벗이란 함께 살지 않지만 아내와 같고 한 탯줄을 끊고 나오지 않았으나 형제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벗의 소중함을 알려주고자 했던 말이지. 지금 이 나라의 사대부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지요? 그렇지. 그런데 엄행수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똥걸음이나 치우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꾸만 그의 덕을 칭찬하며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머지않아 벗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니 제자인 저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성글자는 자목의 말을 듣고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허 좀 기다려보게 옛말에 의원이 자신의 병을 못 고치고 무당은 자신의 굿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네는 벗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진정한 벗에 대해선 모르는군. 이제부터 내가 벗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네. 성결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자네가 이것이야말로 나의 장점이로군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해보게나 그렇다면 자네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나의 나의 단점을 한번 말해보게나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겠나 이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무탁되고 자네에게 칭찬만 늘어놓는다면 그것은 아첨이나 나름없는 것이네 또 단점을 이야기해 보란다고 해서 자네를 헐뜯기만 한다면 그것은 중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세 성결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물어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것을 들추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네 그러면 자네는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단점에 대한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니 크게 화를 내지 않을 테지 그러면서 마치 점을 쳐서 알아낸 듯이 자네가 듣고 싶었던 장점을 말해준다면 자네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준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감격하지 않겠나 그러나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에도 도리가 있네 등을 긁을 때에는 손이 겨드랑이 가까이에 가서는 안 되고 가슴을 긁을 때에는 목을 건드려서는 안 되네 자네는 칭찬 같지도 않은 칭찬을 듣고서 당신은 참으로 나를 아는 버시오 라고 할 수 있을 텐가 자목은 성결자의 말에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장사치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으로 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네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부분 장사치들은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은 아첨하며 벗을 사귀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힘든 부탁을 하면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고 아무리 원수간 진 사이라도 세 번 선물을 건네받으면 풀리지 않을 관계가 없을 것이네 이처럼 이처럼 이익이나 아첨으로 사람을 사귀면 그 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법이네 따라서 벗을 사귤 때에는 상대반의 인격을 따라야 하고 지극히 가까운 벗이라면 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법이야 이처럼 마음과 도덕으로 사람을 사귀면 천년 전에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만이나 떨어져 있는 사람도 벗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없지 성결자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행수라는 분이 내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나는 언제나 그를 칭찬하고 싶다네 그는 손가락이 아주 굵고 걸을 때에는 어기적거리며 걷고 조는 모습은 어리숙하고 웃을 때에는 껄끄대며 살림살이는 바보 같아서 흙으로 벽을 쌓고 풀로 지붕을 덮어 구멍이 난 채로 살지 집에 들어갈 때에는 새우등처럼 구부리고 들어가고 잠잘 때에는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잠을 자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 삼태기를 짊어지고 동네를 돌면서 똥걸음을 나른다네 그는 서리가 내리고 살얼음이 얼어도 뒷간에 남은 찌꺼기와 말똥 쇠똥 집안 구석구석 닭똥 갯똥 거위똥 돼지똥 토끼똥 등 똥이란 똥은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가지고 가지 그런데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똥을 가져간다고 뻔뻔하다거나 사양할 줄 모른다며 탓하지 않는다네 그는 때때로 손바닥에 침을 탁 뺏고서 삽을 잡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일을 하지 그런데 그 모습은 애처롭기는 커녕 마치 날렵한 날짐승이 먹이를 쪼아먹는 모습과도 같다네 그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음악을 즐기며 놀려고만 하지도 않지 그뿐인가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지 남들이 자신을 칭찬해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을 헐뜯어도 장피하게 여기지도 않지 무릇왕 심리의 배추 살고지 돌다리의 가지 오이 수박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청파의 물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심는 주인들은 좋은 밭을 고르되 엄행수의 똥걸음을 가져다 길러야 한다네 그렇게 하면 땅이 기름져서 해마다 6천량이나 되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네 그러나 엄행수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먹는 밥 한 그릇에도 행복해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면 어허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면 나물이나 고기나 배부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입맛에 당기는 것을 먹어서 무엇하리요 라며 웃어넘긴다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옷과 갓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가 있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기만 하고 새 옷을 입고서 어찌 동걸음을 치고 다닐 수 있겠소 라고 대답 반다네 속에 바먹고 사는 어맹수 야말로 세상에 참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성길자는 얼굴빛을 고치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옛글에 본래 부기를 타고난 사람은 부기를 누리고 가난함을 타고난 사람은 가난하게 지낸다는 말이 있네 이 글은 본래부터 하늘이 정해준 분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 또 시경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나랏니를 보니 타고난 운명이 다르다 라는 말이 있네 여기에서의 운명 또한 분수를 뜻하는 말이지 이처럼 하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각기 분수를 정해주셨으니 세상 그 누구를 원망하겠나 그런데 세상 인정이란 새우젓을 먹을 때에는 달걀이 생각나고 굵은 갈포로 만든 옷을 입으면 모시옷이 부드럽게 마련이지 이 때문에 온 세상이 크게 어지러워져 농민들이 농밭을 빼앗기면 전쟁터처럼 저절로 황폐해지는 게야 저 옛날 반란을 일으킨 진승 오광 항적의 무리들이 어찌 농사짓는 것에만 만족할 사람들이었겠나 주역에서 짐을 짊어진 사람이 수레를 탄다면 도적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모든 화를 부른다는 뜻이네 그러므로 높은 벼슬일수록 깨끗하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 해야 한다네 이렇게 말한 후 성결자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입안에 구슬과 옥을 넣어주는 것은 이승에서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저승으로 가라는 뜻이 담겨있다네 그런데 어맹수처럼 똥걸음을 지고 날라서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승에서 지극히 향기로운 행동이지 비록 그의 몸에는 지저분한 똥이 묻어있지만 그는 바른 것을 지키는 사람이므로 그 누가 만종의 녹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바꾸지 않을 걸세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면 세상에는 깨끗하면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더럽지만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 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못사는 가난뱅이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네 그러나 내가 어맹수의 경지에 이른다면 어떤 일이라도 견디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맹수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게야 어맹수가 그 마음을 더욱 키워나간다면 반드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네 성결자는 허공을 응시하며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반면 줄세를 하여 높은 곳에 오르면 목에 힘을 주며 거드름을 피우지 아마 그들이 어맹수를 자신과 비교해 본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야 그래서 나는 어맹수를 세상으로 모신다고 했던 것이네 내가 어찌 그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이유로 그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다만 호를 지어 바치며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일세 오늘의 동화 민 옹 전 조선 남양 땅에 민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벼슬을 얻었으나 벼슬을 하지 않고 고향에 내려와 살았습니다 민영감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말을 잘하기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구센 절개를 가진 인물의 일생이나 역사를 다룬 그를 좋아했습니다 민영감은 위인들의 정기를 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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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거나 한숨을 지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일곱 살 때 자신의 방 벽에 큰 글자로 썼어요 향탁은 향탁은 이 나이에 다른 사람의 스승 역할을 했다네 향탁은 7세 때 공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처럼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열두 살 때에는 감나는 이 나이에 장수가 되었다 라고 썼으며 열세 살 때에는 왜 항하는 이 나이에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열여덟 살 때에는 곽 거병은 이 나이에 전쟁터에 나갔다네를 스물 네 살 때에는 항적은 이 나이에 우장강을 건넜다네를 벽에 썼지요 그는 마흔 살 때까지도 아무런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벽에다가는 맹자는 이 나이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민영감이 이른 살이 되었을 때에는 방 벽이 온통 그가 쓴 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던 민영감의 아내가 남편을 놀리며 말했습니다 영감 오래에는 아예 까마귀를 그려넣지 그러오 그는 이 말을 듣더니 크게 웃으며 벽에 범증은 이 나이에 기발한 꾀를 좋아했다네 라고 크게 썼습니다 나이 70이 되었는데 도대체 언제쯤 해야 그 꾀를 센다는 말인지 부인은 화가 났지요 부인이 화를 내자 민영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여상이란 사람은 80살에 장수가 되었지 17-18 즈음에 나는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 몹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웃으개소리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즐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울적한 마음은 탁 트이지 않았지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민영감을 만나보셨소 그는 노래도 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진다오 나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부탁했다 허허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었소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에는 꼭 민영감과 함께 오도록 하시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노인이 방에 들어오더니 퉁소 부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의 뺨을 냅다 후려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코 아니 영감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에라이 녀석아 주인은 즐겁게 놀려고 하는데 너는 어째서 그렇게 성난 얼굴을 하고 앉아 있느냐 나는 나는 그의 행동에 크게 놀라며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놈을 보시오 퉁소를 본다고 힘을 주어 눈에 부릅뜬 꼴이 사납지 않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겠소 민영감의 대답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 껄 웃고 말았습니다 민영감은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종소부는 놈만 그런 게 아니라 저기 비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린 채 우는 듯 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근심이라도 있는 듯 이마를 찡그리고 있지 않소 모두 큰 근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묵묵히 앉아 있으니 듣는 사람 모두가 입을 다물고 웃지를 안 는 그려 이래서야 어찌 음악이 즐거울 수가 있겠소 그제야 나는 노인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자리를 정리하고 예의를 갖추어 그에게 공손히 보라보았습니다 혹시 영감님의 존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은 민유신이오 올해로 이른 새설이라오 그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니 몸집이 작았고 흰 눈썹이 눈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영감은 병에 시달려 쇠약해져 있던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병이 있소 혹시 머리가 아픈 것이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가 아픈 것이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병이 있는 게 아니요 민영감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들창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우스스 불어오는 바깥바람을 맞자 나는 정과 다르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요즘 통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나의 말을 들은 민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에게 덕담을 건넸었습니다 그렇다면 축하드릴 일이오 용감님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집이 그리 여유롭지 않은데 다행히 먹는 것을 싫어하니 음식을 사는데 돈이 들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재산이 늘지 않겠소 게다가 잠을 자지 않으니 깨어있는 시간을 따지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 인생을 두 배로 사는 것이 아니요 재산이 늘고 남보다 두 배를 사니 어찌 축하할 일이 아니겠소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입맛이 없는 터라 밥상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이것저것 집어서 냄새만 맡았지요 입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영감은 화를 크게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이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소 나는 깜짝 놀라서 민영감을 말렸습니다 아니 영감님 왜 그리 화를 내십니까 손님에게 음식을 권하지도 않고 혼자서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는 법이 어디 있소 그건 예의가 아니요 나는 민영감에게 즉시 사과를 하고 함께 음식을 들도록 권했습니다 민영감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즉시 밥상에 딱 붙어 앉았지요 그러고는 숟가락에 밥을 수북이 올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주름진 그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였습니다 민영감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고 음식 냄새가 향기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예전처럼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민영감은 입을 다물더니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심심해서 책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민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촛불 심지를 긁어 방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지요 내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나 민영감은 빨리 외우라며 옆에서 나를 잡고 재촉했습니다 민영감이 그럴수록 나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날이 밝자마자 민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외운 글을 지금도 기억하십니까 민영감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은 잘 잤소 사실 나는 처음부터 외우지 않았다오 어느 날 저녁 나는 손님들과 함께 민영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님 한 명이 말재주로 민영감을 꺾어보겠다고 나서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님 귀신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럼 보았지 그러면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영감은 눈을 부릅뜨고 방 안을 살펴보다가 등잔불 뒤에 앉아있는 손님을 가리키며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신이 저기 있소 민영감의 지목을 받은 손님은 화가 나서 민영감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민영감이 말했어요 사람은 사람은 밝은 곳을 좋아하고 귀신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법이요 지금 당신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일끔 일끔 바라보고 있소 몸을 숨긴 채 사람을 엿보니 어찌 귀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손님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민영감에게 또 다른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렇다면 영감님은 신선도 보셨겠군요 물론이지 그러면 신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고신선이지 잘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고 못 사는 사람은 늘 세상을 싫어하니 세상을 싫어하는 자가 고신선이 아니겠소 그러면 영감님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도 보셨겠군요 보았고 말고 오늘 아침에 내가 숲속에 들어갔는데 두꺼비와 토끼가 서로 자기가 아주 오래 살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이었소 토끼는 두꺼비에게 나는 뱅조와 나이가 같으니까 네가 나중에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더이다 그런데 토끼의 말을 들은 두꺼비가 갑자기 머리를 숙이더니 우는 게 아니겠소 토끼는 깜짝 놀라서 너는 왜 그리 슬퍼하는 게야 라고 물었소 그러자 두꺼비가 하는 말이 나는 저 동쪽에 있는 이웃집아이와 나이가 같았지 그 아이는 다섯살에 벌써 책을 읽을 줄 알았어 또 그는 천황시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수많은 왕과 신하들을 거쳐 주나라 때에 이르자 그 아이가 쓴 글이 책 한 권 분량이 되었지 그것이 진나라로 이어졌고 한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다음날 아침에는 송나라 저녁에는 명나라가 되었다네 결국 그 아이는 책을 쓰면서 기쁘고 놀라운 일 죽은 사람을 보고 슬퍼하던 일 가는 사람을 보내는 일을 모두 겪고 오늘에 이른 것이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아이의 귀와 눈이 종명해지고 이와 털이 계속 자라는 걸세 그러니 나이가 많은 자 중에서 누가 그 아이를 당하겠는가 그런데 뱅조는 겨우 800년밖에 살지 못해 경험한 일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의 삶이 안타까워 슬피 우는 것일세 라고 하더구려 도끼는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두꺼비에게 두 번 절을 하고 달아나면서 당신은 나에게 할아버지 뻘입니다 라고 말했다오 이것으로 본다면 두꺼비가 말했던 아이처럼 글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겠소 그러면 영감님은 가장 맛있는 것도 드셔보았 겠네요 그야 먹어보았고 말고 모든 음식에서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나니 소금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는 게지 좋습니다 그럼 영감님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불사약을 보셨습니까 하하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먹는 것인데 어찌 모르겠소 나는 일찍이 큰 골짜기에 소나무 뿌리에 달콤한 이슬이 스며든지 천년이 지나 변한 버섯과 모양이 단정하고 색깔이 붉으며 팔과 다리를 갖추고 두 갈래로 따은 머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인삼 천년을 묵으면 사람을 보고 짖기도 한다는 구기자나물을 먹었소 그런데 나는 이 세 가지를 먹고 나서 다시는 음식을 먹지 못해 백일 동안이나 숨이 가빠 죽을 뻔했지 그때 이웃집 노인이 내 집에 오더니 당신의 병은 굶주려서 생긴 것이구려 옛날 신동씨는 온갖 풀을 다 맛보고서 비로소 곡식을 뿌렸으니 굶주림을 치료하는 데에는 곡식을 먹는 것이 제일이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소 나는 그날부터 쌀로 밥을 지어 먹고서야 죽는 것을 면했다오 그때 나는 밥이 최고의 불사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매일 밥을 아침에 한 그릇 저녁에 한 그릇씩 쟁겨먹어 70에 이르도록 살고 있는 것이오 민영감은 언제나 말을 지루하게 늘어놓았지만 그의 말은 이치에 어긋나지 않고 풍자가 있었으니 그를 일컬어 변사라고 할만했습니다 민영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기 위해 찾아온 손님은 말몬이 계속 막히자 이번에는 화를 내며 민영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영감님은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민영감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갑자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나의 오른쪽 눈은 용이고 왼쪽 눈은 호랑이라오 혀 아래에는 도끼를 감추었고 굽은 팔은 활처럼 생겼지 이런 내가 이런 내가 나 자신을 세수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소 예 성인들도 나쁜 마음을 막고 참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오 민영감은 그 뒤로도 손님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메아리같이 빨라 손님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을 비웃고 놀리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민영감의 말에 모두 허리를 꺾고 웃었지만 그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와 민영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해도 지방에 황충이 돌아서 광가에서 백성을 동원해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으로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영감이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황충을 잡는단 말이요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고 얼룩무늬에 덜이나 있지요 이것들이 때를 지어 날아다니다가 곡식에 붙어서 애써 지은 농사를 다 망쳐버릴 정도랍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해지기 전에 잡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대답에 민영감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벌레 때문에 왜 걱정을 하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는 한양 중심부의 종루 내거리에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이구먼 그들의 키는 일곱 척이고 머리는 검고 눈은 반짝거린다오 입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크며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지요 발꿈치는 서로 닿고 엉덩이는 계속 이어져 농사를 망치고 곡식을 질받는 데다가 이 무리보다 더한 것이 없소이다 내게 큰 바가지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잡아드리련만 민영감은 양반들을 풍자하며 한 말이었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 종루에 정말 그런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며 크게 두려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저 멀리 민영감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놀려줄 생각으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준첩자 방제 그러나 민영감은 껄껄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준첩자란 문에 붙이는 글로 문 문자와 그럴 문자를 합치면 민자가 되지 않소 즉 준첩자란 내 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삽살게 방은 늙은 개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오 또 울다 쟤는 내가 이가 빠져서 내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다고 놀리는 말이겠구려 나는 민영감이 내 말에 담긴 속특까지 알아맞히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민영감은 한술 더 떠 싱글벙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늙은 개가 두렵다면 글자 왼쪽에 쓰인 개 견 자를 버리면 될 것이 아니오 그러면 남은 자는 방 자가 되지 또 당신이 나의 이빠진 말 소리가 듣기 싫으면 입 구 자를 버리면 될 것이 아니오 그러면 남은 자는 임금 제 자가 되지 무릇 제는 조화를 일으키고 방 자에는 크다는 뜻이 있으니 두 글자를 합치면 조화를 일으키는 큰 것이라는 뜻이 된다오 그러니 당신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칭찬한 것이오 제가 졌습니다 역시 영감님은 대단하십니다 나는 또 한번 민영감의 재주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민영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영감은 기발하고 거침없이 살았지만 성품은 곱고 선했지요 또한 그는 노자의 글을 비롯하여 주역 등의 유교 경전까지 모르는 글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과거에 극제했으나 아직 벼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영감이 세상을 떠난 후 나의 병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나는 그와 나눈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민옹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민영감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남깁니다 오늘의 동화 연못에 빠진 할망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의 일이에요 옥황상재의 딸인 선문대 할망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선문대 할망은 워낙 키가 큰데다 힘도 셌 했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사람들은 선문대 할망을 거인 할망이라고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될 때까지 하늘나라에서만 살던 선문대 할망은 어느 날 갑자기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사는 게 뭐 이래 맨날 그날이 그날이야 신나는 일 좀 없을까 날마다 똑같은 하늘나라의 생활에 실증을 느낀 할망은 아버지인 옥황상재 몰래 바깥 세상을 내다보았어요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이랑 땅이 딱 붙었잖아 아휴 저긴 하늘나라보다 더 갑갑하겠어 저런 데서 어떻게 사러 할망은 어떻게 해야 바깥 세상을 확 트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해보았어요 맞아 바로 그거야 붙어있는 하늘과 땅을 떼서 둘로 나누어 놓는 거지 옥황상재 몰래 바깥 세상으로 나온 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었어요 할망은 하늘을 한 손으로 떠받친 뒤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아래로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둘로 갈라지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되었어요 이제 시원하게 확 트였구나 할망은 자신이 한 일이 마음에 들어 빙긋 웃었지요 할망은 자신이 땅과 하늘을 나누었다는 표시로 치마에 흙을 가득 담은 뒤 하늘 나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일을 알게 된 하늘 나라에서는 그만큼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옥황상재도 몹시 화를 대었고요 선문대야 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돌이킬 수만 있는 일이라도 너를 나무라지는 않을 것이다 니가 어쩌다 이렇게 큰 말썽을 일으켰단 말이냐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할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할망은 결국 땅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할망은 하늘과 땅을 가릴 때 퍼 가지고 올라왔던 흙을 다시 치마 폭에 담아 아래로 내려왔어요 마침 할망이 발을 디딘 곳은 육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바다였답니다 에이구 발 시려라 그때 흙이 너무 무거웠던지 치마에 구멍이 나면서 흙덩이들이 바다로 주르르 떨어졌어요 치마 구멍에서 쏟아진 흙이 쌓여 제법 커다란 섬 모양을 이루 그렇게 해서 제주섬이 생긴 거래요 섬의 가운데엔 꽤나 높게 흙이 쌓였어요 그것이 바로 한라산 이지요 할망은 치마 구멍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틈새로 흙은 계속 쏟아져 내렸어요 흙들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작은 산인 오름들도 여러개 만들어졌지요 바다로 떨어진 흙덩이들은 작은 섬들이 되었고요 어허 제법 멋진 섬이 되었는걸 내가 만든 섬이니까 여기서 살아야겠다 할망은 하품을 하품을 하며 자신이 만든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을 백에 삼아 베고는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자 할망의 발은 바다 속에 있는 작은 섬까지 닿았어요 어이구 차가워라 섬에다 발을 얹어야지 할망의 발은 추자도 까지 닿았습니다 할망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할머니가 코를 골자 섬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파도도 심하게 출렁거렸어요 한참을 잔 할망은 옆으로 돌아 누웠지요 할망은 돌아 누우면서 발을 다른 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할망의 키가 너무 큰 까닭이 한번 돌아 눕기만 해도 섬 전체가 들썩 들썩 할 정도였어요 할망이 돌아 눕자 할망의 발은 제주 섬 아래쪽 바다에 떠있는 섬에 닿았어요 할망은 발을 쭉 뻗었습니다 그러자 할망의 발가락이 섬의 절벽에 가서 박혔어요 나중에 발가락이 박혔던 자리에는 둥근 구멍이 생겼지요 그 구멍은 바로 범섬의 콧구멍 동굴입니다 할망은 워낙 몸집이 크기 때문에 먹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할망은 배가 고프면 바닷물 속으로 첨벙거리며 들어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속에 넣었지요 그러면 바닷물과 함께 돌고래며 물고기들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할망은 두 손 가득 물을 퍼올렸습니다 할망은 그 물을 솥에다 쏟은 뒤 입안에 들어있던 물고기도 뱉었어요 그리고는 솥을 기울여 바닷물을 조금 따라낸 뒤 솥에 불을 지폈지요 할망은 물고기들이 익으면 잠깐 식힌 뒤 통째로 어적어적 씹어먹었답니다 아이고 그것 좀 먹었다고 바로 똥이 마렵네 배불리 실컷 먹고 난 할망이 엉덩이를 깐 뒤 한참 동안 힘을 주었어요 갑자기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할망의 엉덩이 아래로 한 줄기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강물이 아니라 할망의 오줌줄기였어요 새참 오줌줄기에 휩쓸려 섬의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거지요 땅덩어리는 오줌줄기를 따라 떠다니다가 그다지 멀지 않은 바다에 멈춰섰어요 그 땅덩어리는 마치 소처럼 생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우도 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새 섬이 하나 생겼네 잠시 후 치마자락을 올리며 일어선 할망의 뒤로 조그만 언덕 하나가 생겨났어요 언덕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알고보니 그건 언덕이 아니라 할망의 똥덤이었답니다 할망은 똥을 피해 자리를 옮긴 뒤 옷을 벗어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두둑하고 나무를 하나 뽑아 손에 쥔 뒤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방망이질을 하던 할망이 방망이를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그만 한라산 윗동이 툭 잘려나갔어요 할망은 한라산이 잘려나간 걸 보고는 빨래를 바닷물 속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뭉툭 잘려나간 한라산 꼭대기를 손으로 잡고는 빨래감을 밟아 빨기 시작했지요 제주섬에서 지낸지 얼마 되지 않아 할망이 입고 있던 속옷은 헤어지고 말았어요 입을 속옷이 없어진 할망이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섬이 육지와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가 불편하고 말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떻게요 내 속옷을 한번 만들어주면 내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지 정말로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어 사람들은 할망의 말을 듣고 속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망 속옷을 만들어줄 테니 얼른 다리를 놔주시오 할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바다로 나가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부지런히 명주를 모았지요 할망의 속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주가 무려 백동이나 있어야 해 우리 섬 안에 있는 명주를 모두 모아야 될 거야 다 모으면 백동이 될까 모두들 가지고 있는 명주를 내놓으시오 사람들은 명주를 있는 대로 모두 꺼내놓았어요 마침내 99동이 모였답니다 이제 한 동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제발 명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꺼내놓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자투리 청까지 모두 내놓았으니 가진 것이 있을 할망의 속옷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수 없지요 뭐 할망은 천이 모자라 자신의 속옷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달이 놓던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모슬포 앞바다에 가면 바다로 뻗친 바위줄기를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바위줄기가 할망이 놓담한 달이지요 에구 몸뚱이가 너무 크니까 속옷 하나도 얻어입을 수가 없네 할망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폭풍과 함께 파도가 사납게 일어났어요 이처럼 할망이 한숨만 세게 쉬어도 폭풍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걱정이 많았답니다 할망 때문에 못 살겠어 맞아 할망이 한숨만 내쉬어도 폭풍이 니원 게다가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는데 그것뿐인가 오줌만 싸도 땅덩어리가 떠내려갈 정도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지 사람들은 꾀를 내어 할망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할망 할망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섬 안에 있는 연못 깊이보다는 작지요 무슨 소리 내 키보다 더 깊은 연못은 이 섬 안에 없어 그럼 어디 연못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할망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이 연못 저 연못 에 들어갔어요 할망은 보란듯이 용소에 들어가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또 할망은 흥리물에도 들어갔답니다 흥리물은 할망의 무릎까지 찼어요 이것봐 내 말이 맞지 사람들은 서로서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물장울이 연못은 다를걸 그 연못은 밑이 터져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대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할망을 물장울이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데리고 갔어요 할망은 역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연못에 들어갔지요 할망의 몸은 점점 물속에 잠겼습니다 연못 한가운데로 들어서기도 전에 물은 할망의 가슴 깨까지 찼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망 더 안으로 들어가 봐요 더 들어가도 내 키보다는 얕아 할망은 큰 소리를 치며 연못 한가운데로 한 걸음을 더 옮겼어요 바로 그때 걸음을 옮기는가 싶더니 할망의 머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어 갔지요 그리고는 할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할망 할망 한참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망은 물속으로 사라진 채 다시는 물 위로 나오지 못했어요 할망이 정말 죽었나 봐 사람들은 막상 할망이 연못에서 나오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할망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관세음보사를 만난 아이 스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방 안은 그런데 방 안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 내가 꿈을 꾸었구나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꿈속의 일이 너무나 생시 같았던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꿈속에서 자신을 깨운 건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분명했습니다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은 오색찬란한 구름을 타고 홀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스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시 바삐 고향으로 가보거라 속세를 떠나온 스님에게 고향이란 아득한 저승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온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바삐 고향으로 가보라고 하니 예사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별 희한한 꿈도 다 있구나 싶으면서도 스님은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새벽 예보를 마치고 스님은 법당 앞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향으로 가려면 가파른 산길을 넘어 아주 멀리 가야만 했지요 스님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너무 관세음보살 결국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말씀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자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스님이 머물고 있는 작은 암자는 설악산 깊은 산속에 숨은 듯이 자리잡고 있었지요 스님의 고향은 충청도에 있는 산골 마을 이었어요 스님은 암자를 떠나 꼬박 사흘 밤낮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지요 하지만 스님을 맞아준 것은 고향의 을시년스러운 바람이었어요 일가친척이 오순도순 살아가던 고향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짖지 않는 칙칙하게 죽은 마을 이었어요 을시년스러운 바람이 주인이냐 텅빈 마을길을 비질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있었고 초가 지붕 위엔 쑥과 곰팡이가 키를 키우고 있었지요 아 삼십 년 만에 찾아온 고향이 이렇게 변하다니 스님은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어요 옛 기억을 더듬어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갔지요 식구들이 살아있다면 금방이라도 뛰어나와 자신을 반겨주련만 도무지 사람의 그림사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마당엔 잡풀만 무성하여 음산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부르고 식구들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꾸가 없었지요 스님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시 바삐 고향으로 가라던 관세음보사를 생각했어요 인생 사리에 덧없음을 깨우치게 하려고 고향을 찾아가라고 한 것인가 고향의 옛집마당에 서서 스님은 혼자 목탁을 두드리며 수없이 관세음보사를 되뇌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스님 시주를 받으러 오신 모양인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엔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은 얼른 뒤돌아 보았어요 소염이 허역해난 할아버지가 서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다는 할아버지가 묻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어요 두어달 전 이었지요 마을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몽땅 목숨을 잃었다오 그래서 마을이 텅 빈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우득하니 하늘을 쳐다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꼭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오 이제 겨우 세살밖에 안 된 사내아이지요 아 너무 관세음보살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진저리를 쳤어요 할아버지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살난 사내아이는 바로 스님의 조카였습니다 스님은 할아버지의 안내로 어린 조카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 조카를 보자 30년 전에 식구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어린 조카를 얻고 곧바로 설악산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는 무척 야무지고 영리했지요 스님을 따라 새벽 예보를 드리고 연불도 곧잘 외웠습니다 한적한 대낮이면 다람쥐와 알콩달콩 장난을 치곤 했지요 어스름역해 울부짖는 산짐승 소리도 무서워하질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자의 뜰앞에서 놀던 어린 조카가 벼랑간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스님은 깜짝 놀라 방으로 샘으로 골짜기로 허둥대며 어린 조카를 찾아다녔어요 호랑이와 늑대가 많은 깊은 산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지요 그런데 어린 조카는 천연덕스럽게도 법당 안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보를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너희가 없고 한편으로 너무 기특하여 스님은 어린 조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러는 사이 세월은 흘러 흘러 어린 조카는 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법 철이 들고 생각하는 것도 여간 또랑또랑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스님의 말벗이 되어줄 정도로 영특했지요 그 해 가을이었습니다 설악산에 일찌감치 찬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이산 저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단풍에 물든 설악산은 온통 불이 난 것처럼 장관을 이루었지요 스님은 홀로 탄성을 질렀어요 아 설악산의 단풍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다가 느닷없이 겨울이 몰아닥쳤습니다 단풍듯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져 바람에 휩쓸리고 설악산은 사람의 발자취가 뚝 끊어졌어요 콸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적막감을 한층 더했지요 스님은 겨울살림을 준비하느라 뗄나무도 미리 마련해 놓았어요 그리고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도 뽑아서 김장을 담갔지요 이제 한가지 남은 일은 겨울 식량을 구하러 설악산 대청봉을 넘어 양양에 다녀오는 거였습니다 워낙 험한 산길이라 조카를 얻고 다녀올 수는 없었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스님은 조카를 남자에 남겨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겁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기는 하지만 이제 겨우 다섯살밖에 안 된 조카를 깊은 산속 암자에 혼자 두고 가기가 꺼림칙 했던 겁니다 스님은 조카를 앉혀놓고 몇 번이고 다짐을 주었어요 절대로 절대로 암자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무섭거든 관세음보사를 찾거라 그러면 무서움이 싹 가실게야 조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목탁을 들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무서우면 혼자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겠다는 듯이 그 모습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스님은 두어 차례 더 다짐을 준 뒤에야 등에 바랑을 짊어지고 무거운 발길로 암자를 나설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스님은 설악산 대청봉을 넘어 이웃고 양양에 도착했어요 저녁해가 뉘엿니어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을 때였지요 스님은 부지런히 식량을 구했습니다 바랑 안에 식량이 그득해졌을 때는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혼자 암자를 지키고 있는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당장 떠나고 싶었지만 그건 아무래도 무리였습니다 겨울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회물아치고 있었거든요 스님 지금 떠나시면 위험합니다 하룻밤 묵고 내일 떠나도록 하세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말렸어요 스님은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같이 마을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어요 이튿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온통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밤새 눈이 쏟아져 내린 거지요 어찌나 많이 내렸던지 사람의 허리까지 눈밭에 푹푹 잠길 정도였어요 그렇지 안아도 설악산에는 폭설이 자주 내리거든요 이듬해 봄에나 쌓인 눈이 녹아내릴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길을 안 떠날 수도 없었지요 스님은 암자에 홀로 남아있는 조카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다가 죽더라도 여기서 머물 수는 없어 너무 관세 모살 스님은 바람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어요 세상 천지가 흰눈에 덮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스님을 말렸습니다 스님 지금은 안됩니다 노시오 지금 암자에 있는 다섯살난 아이가 혼자서 날 기다리고 있소 나는 가야하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이 붙잡는 걸 뿌리치고 길을 나섰어요 마을 어귀를 막 벗어났을 때 또다시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세상의 모든 길이 눈속에 파묻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스님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만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가야해 어린 조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스님을 마을 사람들이 구했습니다 스님은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어요 사나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긴 했지만 그 몸으로는 도저히 서닥산 대청봉을 넘을 수 없었지요 온 세상은 여전히 흰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쳤지만 오뚝 솟은 설악산은 흰옷을 벗어던질 줄 몰랐어요 눈속에 묻힌 채 배가 고파 울고 있을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그만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은 홀로 몸부림치다가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스님을 돌보았습니다 미음을 끓여오고 꿀물을 타주었으나 스님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암자에 남아있는 어린 조카 걱정뿐이었지요 몸만 멀쩡하다면 눈밭을 치고 설악산을 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하루하루 여위어 갈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간신히 몸을 추스린 스님은 바랑을 짊어지고 마을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떠나는 스님을 말렸습니다 아직 설악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죽더라도 나는 가야하오 스님은 오뚝 솟은 설악산을 향해 비척비척 걸음을 옮겼어요 도저히 스님을 말릴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젊은이 몇 명이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러나 스님은 아랑곳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어린 어린 조카 생각뿐 이었지요 마을의 젊은이들과 간신히 설악산 대청봉을 넘었습니다 스님은 산 꼭대기에서 암자가 있는 산기슭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암자가 있는 곳에 이상한 빛이 어리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그 빛은 암자에서 하늘로 빨래줄처럼 곧장 뻗어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 야릇한 빛이었지요 마을의 젊은이들도 그 빛을 보았는지 놀라 소리쳤습니다 스님 저기 오색찬란한 빛이 보입니다 스님은 한다름에 살비탈을 내려와 암자 앞에 이르렀어요 산지임슭보다 더 빠른 동작이었지요 스님은 암자 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오색찬란한 치맛자락을 끌며 법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이 뭐라고 물어볼 틈도 없이 오색찬란한 치맛자락의 주인은 바람에 휙 날아가버리는 나뭇잎처럼 순식간에 하늘로 사라져버렸어요 스님은 아 하고 길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법당 안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연보를 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관생 보살 스님은 주춤주춤 법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린아이가 법당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너무 놀라 그만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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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스님 이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분명 어린 조카였어요 아니 니가 어찌 된 일이냐 어린 조카는 조금도 변한 데가 없었어요 한 달 전에 해맑은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스님은 휘적휘적 달려가 와락 조카를 껴안 어린 조카가 말했어요 스님이 시킨 대로 밤낮으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보를 외웠어요 그랬더니 진짜 관세음보살 나타나 절 보살펴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젖을 먹여주었고 심심할 때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뭐라고 관세음보살 네 방금 전에도 제게 젖을 먹여주고 부처님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 가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돌아오신 거군요 스님은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정년 꿈은 아니었지요 스님은 그날로 암자 이름을 오세암으로 고쳤어요 다섯 살 된 어린 조카가 관세음보살을 만난 뜻을 기르기 위해서였지요 오세암은 그 뒤 여러 차례 고쳐지었다고 합니다 오세암이 자리잡은 내설악은 그 풍경이 천하의 으뜸이라고 소문이 난 곳이지요 어떤 사람은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정도니까 말이에요 계곡의 물소리는 어찌나 맑은지 마치 신선이 논의는 곳 같다고도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홍길동 전 옛날엔 말이에요 양반과 평민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나눠지곤 했어요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벼슬도 할 수 있고 온갖 특권도 누리면서 쭉 양반으로 살아가고 평민이나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벼슬도 못하고 그냥 쭉 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종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서 난 자식도 양반이 될 수 없었지요 양반집에서 태어난 홍길동 역시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양반이 될 수 없는 신세였답니다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재상은 명문대가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과거 급제하고 이조판사 자리까지 올랐던 재상이었지만 어머니는 그저 천한 종에 불과했단 말이지요 홍길동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웅이 될 상을 지녔다 해도 과거조차 볼 수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홍길동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홍재상한테 또 초랑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여자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남이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봤지요 초랑은 홍길동 모자를 집안에서 내쫓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작을 꾸며 왔지요 어느 날 관상 잘 보는 여자가 관상을 봐주겠다며 홍길동을 찾아왔어요 물론 초랑이 시킨 거였지요 한데 그 여자가 길동의 얼굴을 쓱 보더니 엄청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이 아이는 천하의 영웅이요 왕이 될 상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 때문에 이 집안은 폭상 망해버릴 겁니다 초랑은 그 길로 곧장 홍재상을 찾아가 홍길동을 없애라고 막 부추겼어요 하지만 홍재상은 맘속으로 길동을 아꼈습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먹힐 턱이 있나요 그래서 안방만인과 홍재상의 마다들인 혼인형을 찾아가 온갖 이야기로 구워 삶았지요 그러고는 관상보는 여자를 시켜 자객에게 길동 모자를 주기라고 시킨 겁니다 자객이란 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어둠을 틈타 몰래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런 자가 길동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객이 와서 칼을 빼들자마자 길동은 얼른 주문을 외웠어요 나이는 비록 11살밖에 안 됐지만 길동은 키가 어른처럼 크고 자유자재로 도수를 부릴 수 있었거든요 길동이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벼락이 치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 해졌습니다 자객이 깜짝 놀라 도망치려고 하는데 길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때 길동이 몸을 잽싸게 날려 자객을 쓰러뜨리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살살 빌었어요 살려주십시오 모두 관상보는 여자와 초랑이 시킨 일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길동은 자객과 관상보는 여자를 해치운 다음 곧장 초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초랑까지 해칠 수는 없었지요 어쨌거나 아버지의 첩이었으니까요 아버지한테 이 일로 근심을 끼쳐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길동은 칼을 내던지고 홍재상의 방문 앞에 엎드렸어요 밖에 길동이가 왔구나 늦은 밤에 웬일이냐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지만 가까스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어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부디 건강하소서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부디 몸조심하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좋다 그 말에 길동은 눈물을 흘렸지요 소자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아버님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길동은 그 길로 집을 떠났습니다 길동이 떠난 뒤에야 홍재상은 초랑이 저지른 일들을 다 알았지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이다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홍재상은 초랑을 내쫓았어요 집도 부모도 뒤로 하고 길동은 정처없이 상과들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루는 숲에서 기대를 잃고 헤매는데 이상한 바가지가 시냇물에 동동 떠내려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시냇물을 따라가 봤더니 깊은 숲 가운데 마을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도적들이 대장을 뽑는 자리였어요 길동이 그들 앞으로 쑥 걸어 나갔지요 나는 홍재상의 서자인 길동이라 하오 양반 상농 구별하는 세상이 싫어 홀로 떠돌던 중 이곳까지 오게 되었소 아무래도 이곳 대장이 되라는 하늘의 뜻인 모양인데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도작들은 기가 막힌 듯 웃고 말았지요 홍재상의 아들이라니 한번 시험이나 해볼까 저 바위를 들어보아라 우리의 대장이 되려면 저 정도는 들 수 있어야지 한 도적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길동은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단숨에 바위를 번쩍 들어 보였지요 청근도 넘는 바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 올리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도적들이 모두 홍길동 앞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이렇게 해서 홍길동은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길동은 도적들에게 무술 훈련을 시키고 기강도 엄하게 바로잡았어요 오압 오압지술 오압지술 같았던 도적들도 이제 서서히 강한 군대로 변해갔지요 그 무렵 합천에 있는 해인사의 욕심 많은 주지가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길동은 부하들을 이끌고 해인사로 가서는 부패한 종들을 모조리 꽁꽁 묶고 재물을 훔쳤지요 이 소식을 들은 합천사또가 광군들을 보내 도적들을 쫓으려 했지만 길동이 도수를 부려 광군들을 쉽게 따돌렸습니다 처음으로 활약을 펼친 길동은 도적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슬픔과 기쁨도 모두 함께 나눌 것이다 도적질을 하되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죄물은 절대 탐내지 않는다 다만 그릇대게 재산을 모은 벼스라치들과 백성을 괴롭히는 부자들의 죄물만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한다 이때부터 홍길동의 도적들은 활빈당 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홍길동이 이끄는 활빈당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하만 습격 했어요 함경감사가 굶주린 백성들을 쥐었자 재산을 모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홍길동은 그곳 가명으로 쳐들어가기로 했지요 남 문 밖에 이따가 자정이 되면 마른 불에 불을 질러라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다음 혼자 관하로 향했어요 자정 무렵 성 밖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관리들이며 졸개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홍길동은 이때를 노려 부하들과 함께 곡식이며 무기들을 죄다 짊어지고 달아났지요 그리고 이탠날 아침 북문에 방을 붙였습니다 장고를 습격한 것은 활빈당의 홍길동이다 라고 말이에요 함경감사는 홍길동을 잡아드리라고 곳곳에 명령을 내렸겠지요 두령님 전국에서 두령님을 잡으려고 관군을 풀었답니다 몸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부하들이 홍길동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홍길동은 태연하게 웃으며 지프로 허수아비 일곱 개를 만들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니 허수아비가 전부 홍길동으로 변했어요 일곱 홍길동은 조선 팔도에 흩어져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관하의 창고에 쌓여있던 곡식들은 전부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못된 벼슬아치들은 혼을 내주었지요 그러니 팔도의 감사들이 제발 홍길동을 좀 잡아달라고 임금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누구든 홍길동을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자 포도대장 이업이 나섰습니다 제가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포도대장 이업은 꼭 암행어사처럼 옷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홍길동을 잡으러 나섰어요 부하들에게는 흩어져서 홍길동을 쫓다가 문경에서 만나자고 하고는 저 혼자 이골 저골 주막에 들러 쉬면서 소문도 듣고 그랬지요 그때 웬 소년이 와서는 홍길동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업은 소년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가다가 소년이 이업더러 바위 위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데 난데없이 계곡에서 수십 명의 군사들이 몰려나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쇠사슬로 이업을 꽁꽁 묶어버렸지 뭐예요 고개를 들어라 내가 바로 활빈당 우두머리 홍길동이다 그 소리에 이업이 고개를 퍼뜩 들어보니 주막에서 만난 그 소년이 서있잖아요 깜짝 놀란 이업이 사방을 돌아보니 나뭇가지에 매달린 가죽 부대에서도 제 부하들이 줄줄이 묶여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부하들 하는 말이 주막에서 잠을 자다 깨어보니 이곳이더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업이 주위를 살펴보니 어느새 장안에 있는 북악산에 와있더란 말이지요 참으로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홍길동을 잡는단 말이냐 홍길동을 잡겠다며 내려간 포도대장은 소식이 없고 팔도의 공문을 내려 홍길동을 잡아드리라 해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 귀몰이니 임금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대체 그 홍길동이란 자가 누구냐 전하 홍길동은 전이조판서 홍재상의 서자이며 지금 병조자랑을 지내고 있는 홍인영의 아우라 하옵니다 임금님은 당장 홍재상과 홍인영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지요 이때 홍인영이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래길을 신이 길동을 잡아 전하께 바치게 싸우니 신의 아비를 용서하소서 하고 간곡하게 청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홍재상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홍인영을 경상감사로 임명하고는 1년 안에 길동을 잡아오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홍인영은 경상감사로 부임하자마자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길동아 보아라 너로 인해 아버지는 깊은 병에 걸리셨고 우리 가문은 이제 역적의 가문이 되었다 만일 자수하면 죄도 가벼워질 것이요 가문도 살릴 수 있을 테니 부디 잘 생각해서 돌아오너라 공고문을 붙인지 얼마 안 돼요 웬 낙위탄 소년이 홍인영을 찾아왔어 홍인영이 다가보니 길동이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을 구하러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붙잡아 가십시오 형이 되어 아우를 잡으려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하지만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홍길동은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겼어요 팔뚝에서 저마다 홍길동을 잡아올리는 바람에 홍길동이 모두 여덟이나 된 겁니다 여덟 홍길동은 임금님 앞에서 서로 자기가 진짜라 우기는데 너무 똑같아서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이 화가 나서 다시 홍재상을 불렀습니다 이 중에 네 진짜 아들을 찾아내라 진짜 길동이는 왼쪽 다리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깃에 걷어올렸더니 여덟명 모두 붉은 반점이 있었어요 홍재상이 마침내 여덟 길동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 길동아 내 어찌 임금님을 놀리고 이 아비를 놀리느냐 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고 전학계 용서를 빌겠노라 그러고는 피를 토하며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덟 홍길동이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환약을 한 개씩 꺼내 홍재상의 입에 넣어주었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고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 한이 맺혀 집을 버리고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오나 백성은 괴롭히지 않고 오직 탐관 우리들만을 벌하여 부당하게 모은 재물을 빼앗았을 뿐입니다 이제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오니 전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길동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병조 판서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 옵니다 병조 판서라는 말에 신하들이 깜짝 놀라며 한낱 도적 더비가 병조 판서라니 말도 안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덟 길동이 한꺼번에 픽픽 쓰러지면서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경상감사 홍인영은 진짜 홍길동을 잡지 못해 매일 한숨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늘에서 홍길동에 내려오더니 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진짜 길동입니다 그러니 절을 잡아 한양으로 보내십시오 팔다리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수레에 태우고 한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수레가 임금님 앞에 다다랐을 즈음 홍길동이 몸을 한번 비틀었더니 쇠사슬이 우스스 떨어지고 수레가 와지끔 깨졌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이 보는 앞에서 가볍게 구름에 올라타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임금님도 할 수 없이 홍길동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홍길동이 사모 반대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임금님을 뵙고는 큰 죄인에게 벼슬을 베풀어주시니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이제 평생 한을 풀었으니 약속대로 나라 밖으로 나가 조용히 살겠나이다 부디만 수무강하소서 하고는 하늘로 사라졌어요 이게 조선에서 홍길동의 마지막 모습이랍니다 홍길동은 부하들을 모두 데리고 중국 남경에 있는 제도라는 섬으로 향했어요 기름진 땅에 날씨도 좋아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지요 그런 어느 날 낙천 땅에 사는 백룡이라는 사람이 딸을 잃었다며 누구든 딸을 찾아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재산을 반씩 나눠준다는 겁니다 때마침 홍길동은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는데 불빛을 찾아간 곳이 온갖 요괴들의 소굴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백룡의 딸이 납치돼 와있고 말이지요 길동은 화를 쏘아 요괴 우두머리를 상처낸 다음 독초를 써서 죽였습니다 나머지 요괴들도 모조리 물리친 다음 백룡의 딸을 구출했어요 이렇게 해서 길동은 백룡의 딸과 혼인하고 함께 제도로 들어가 행복하게 지냈지요 농사도 잘되고 부하들은 날로 용감해졌으니 홍길동은 이제 무서울 게 없겠지요 백성들도 날로 늘어나자 이제 이웃에 있는 율도국을 칠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율도국은 제도의 남쪽에 있는 크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홍길동은 병사 5만 명을 데리고 율도국으로 쳐들어가더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율도국의 왕도 결국 홍길동 앞에서 항복을 하고 말았지요 이제 홍길동은 율도국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홍길동은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하늘날에 부러울 게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율도국의 왕으로 평생 백성들을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구렁이 돌 옛날 옛날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앞에는 사시사철 맑은 개울이 돌돌돌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고 마을 아낙네들에게는 빨래터이자 수다를 떨 수 있는 만남의 장소였지요 하지만 비만 왔다 하면 사정이 달라졌어요 물살도 빨라지고 개울에 놓인 진검다리가 물살에 파묻히거나 떠내려가서 개울을 건널 수도 없었지요 비만 오면 마을에 갇혀 지내야 하니 큰일입니다 무슨 뾰족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장마가 지면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매번 진검다리를 놓는 일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마을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개울을 건너다니니 돈을 조금씩 모아 다리를 놓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오 다행히 마을의 힘이 장사인 장쇄하고 돌쇄가 있으니 다리를 놓는 일은 그 두 청년에게 맡깁시다 이렇게 하여 다리를 놓는 일이 결정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형편껏 돈을 냈지요 마을의 우드머리인 영감이 거친 돈을 들고 장쇄와 돌쇄를 찾아갔어요 이복의 장쇄와 돌쇄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둔 돈이네 마을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게나 자네들만 믿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쇄와 돌쇄는 돈을 받아 쥐고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하여 다리를 놓는 일이 시작되었지요 장쇄와 돌쇄는 둘이나 산으로 다니며 쓸만한 돌을 실어와 깨고 다듬어서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다리만 완성되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마을 사람들이 안심하고 개울을 지나다닐 수 있을 거야 그래 사람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이 나는군 장쇄와 돌쇄는 손발이 착착 잘 맞았어요 게다가 둘 다 힘이 장사라 무거운 돌도 척척 올려가며 열심히 일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쇄와 돌쇄가 수고하는 걸 알고 막걸리와 부침개 등을 가져와 먹이곤 했습니다 어느덧 석 달이 지났어요 돌로 만든 튼튼한 다리가 번듯하게 놓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마 가져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면서 얼싸 안고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장쇄와 돌쇄는 마을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모아서 준 돈이 남은 걸 알았어요 장쇄 이 돈은 마을 사람들 돈이니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돌쇄가 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오래되면 고칠 일이 생길 거야 이 돈은 다리 밑에 묻어뒀다가 수리할 일이 생기면 그때 쓰자 장쇄가 말했어요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돌쇄가 대답을 했지요 그렇게 하여 장쇄와 돌쇄는 다리 밑에 가서 같이 돈을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녹할 때마다 돌쇄와 장쇄를 생각하며 칭찬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세월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장쇄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더니 급기야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돌쇄는 저러다 장쇄가 죽으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났습니다 둘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으니 그럴만하지요 이제 약살돈도 없는데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준담 돌쇄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무릎을 치며 중얼거렸지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돌쇄는 몇 달 전에 다리를 짓고 남은 돈을 다리 밑에 묻어두었던 생각을 해낸 겁니다 이 돈을 장쇄에게 써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할 거야 돌쇄는 장쇄에게 약을 지어줄 생각에 급히 다리 밑으로 갔어요 돈을 묻어둔 곳을 파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아무리 땅을 파도 돈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곳인데 돌쇄는 중얼거리며 혹시나 하여 그 옆을 파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돈은 없었습니다 그 옆 그 옆 또한 아니었지요 그러는 사이 장쇄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씨름씨름 앓던 장쇄가 갑자기 커다란 구렁이로 변했어요 돌쇄는 장쇄를 간호하다가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돌쇄가 놀라 덜덜 떠는 사이 구렁이는 스르르 집을 나갔습니다 돌쇄는 정신을 가다듬고 구렁이로 변한 장쇄가 어찌하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그런데 구렁이가 미네다리 밑으로 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돌쇄는 눈을 눈을 비비고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구렁이로 변해 사라진 장쇄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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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 말 지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되도록 건너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멀쩡한 다리를 놔두고 멀리 돌아가거나 물살이 얕은 곳을 찾아 개울을 건너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리는 보기 좋은 장식품 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다리에 돌을 빼다가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치고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도망가자 돌을 빼려던 사람은 겁에 질려 달아났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천둥이 먹고 하늘이 맑게 개었지요 그로부터 사람들은 미네 다리에 놓인 돌들을 구렁이 돌이라 부르게 되었고 누구든지 함부로 손을 대거나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의 다리 옛날 한 마을에 권세가 대단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유총각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유총각은 헌칠하니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동네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그러나 유총각은 주인집 외동딸 김낭자를 좋아했습니다 노비가 양반을 좋아하다니 서슬퍼런 주인집 양반이 알면 벼락이 떨어질 일이었습니다 유총각은 속으로 끈끈 앓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총각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어요 한참 나무를 하는데 맑았던 하늘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유총각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는데 마침 나무를 캐러 산에 왔다가 비를 피해오던 김낭자와 마주쳤습니다 유총각은 뛸 듯이 기뻤어요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 비를 내려주시나 봅니다 유총각은 얼굴이 새빨개 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는 김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순간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김낭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나무를 캐러 온 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김낭자도 유총각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던 두 사람은 서로가 살아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나무 아래에서 혼인을 했습니다 얼마 뒤 김낭자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열 달 동안 부른배를 치마 아래 숨기고 아버지가 눈치챌까 두려워 전전 끙끙 했지요 그리고 열 달 뒤 김낭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양반집은 발칵 뒤집힐 수 받게요 그러나 결국 김낭자의 아버지는 아기와 김낭자는 남겨두고 유총각만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유총각은 김낭자의 집이 보이는 산속에서 초가집을 짓고 숨어 살았어요 멀리서나마 아내와 자식을 보며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기는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한개였는데 어찌나 똑똑한지 열여섯 살이 되자 장원 급제를 했어요 그러나 한개는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머슴 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한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총각은 괴로웠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벼슬 자리에 못 오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요 유총각은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울에 다리를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 한개가 한양을 오갈 때 편히 다니라고 말입니다 밤마다 남몰래 돌을 쌓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 같아 신기할 뿐이었지요 신기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완성된 날 한개가 정승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동안 낮은 벼슬 자리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위로는 임금뿐이고 아래로는 모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는 정승이라니 알고보니 그동안 한개를 눈여겨본 임금이 더 이상의 인재는 없다며 최고의 벼슬을 내렸답니다 정승이 된 한개는 고향으로 향했어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개를 환영하기 위해 다리로 몰려나왔고요 유총각은 사람들에게 들킬새라 다리 아래 몸을 숨기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한개가 다리 위에 모습을 나타내자 유총각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다리를 건너는 한개의 귀에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한 생각에 한개는 다리 아래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리 아래에서 웬 노인이 울고 있었어요 한개는 훌쩍 내려가 노인에게 다가갔지요 무슨 이유로 다리 밑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겐가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어요 이분이 바로 유총각입니다 도련님의 아버님이시지요 한개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라니 한개는 아버지를 얼싸 안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다리를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개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임금은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해 아들과 함께 살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 한개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조기 싫은 나귀 옛날에 큰새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큰새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지요 남의 집 일을 해서 받은 품삭으로 겨우 먹고 사는 살림이었지만 늙은 어머니만은 정성으로 모시니 마을에서는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큰 가뭄이든 어느 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새의 어머니가 아파서 몸저 눕게 되었어요 없는 살림이다 보니 약값도 없고 가뭄에 약초도 죄다 말라버렸습니다 굶주림에 버려진 아이들이 천지니 동량도 힘들었어요 큰새는 어머니 드릴 음식을 구하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새는 일거리며 먹을거리를 찾지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터덜터덜 마을 앞 다리를 건너는데 웬 수레가 지나갔어요 어 저게 뭐야 수레에는 조기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얼음 팔뚝만한 조기를 엮은 새끼줄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큰새는 꾸들꾸들 잘 말린 짭조름한 조기 냄새에 저절로 분침이 넘어갔습니다 저 조기 한 마리만 드시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실 텐데 큰새는 조기 더미를 끌고 가는 수레군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기는 뉴덱으로 가는 건가요 수레꾼이 성가신 얼굴로 말했어요 뻔한 걸 묶이는 김대감댁 이제 어딘가 그 댁 제사에 올릴 조기라네 자네하고 상관없으니 신경 끄게 큰새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윗마을 김대감은 제 식구만 하는 욕심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조기는 커녕 생선 가시 하나 얻는 것도 힘들게 뻔했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큰새는 조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굶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틀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더니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큰새는 벌떡 일어나 김대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대감 집 대문 앞에서 큰 쇠는 숨을 한 번 들이쉰 뒤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들어가자마자 마당에 납작 엎드렸지요 그리고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 어른 병든 병든 어머니께 조기 한 마리만 들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조기 한 마리만 주시면 시키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막 제사상에 물리던 김대감이 웬일인지 선뜻 그러라고 했습니다 큰 새 큰 새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김대감이 이렇게 쉽게 자기 부탁을 들어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지요 큰 새가 얼떨떨해 있는데 김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네 조기 한 마리를 꿔줄 테니 대신 닷새 뒤에 물고기 다섯 마리로 갚게 만약 갚지 못하면 자네는 내 집 머슴이 되어야 해 김대감 말이 끝나자 큰 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뭄의 논바닥이고 개찬바닥이고 다 쩍쩍 갈라졌는데 물고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물고기 얻어온 사람에게 물고기를 이자까지 쳐서 달라고 하니 천하의 욕심쟁이 김대감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새는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든 가뭄에 병든 어머니는 이제 눈도 못 뜨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제대로 넘길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더 이상 어머니를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닷새디 물고기 다섯 마리를 갚겠습니다 김대감 얼굴에 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동안 김대감은 큰 새를 눈여겨봤지요 마을에서 제일 부지런한 큰 새를 제 집 종으로 부린다면 다른 머슴 열목슨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새가 이렇게 제발로 찾아오니 김대감은 이게 다 제사를 잘못인 덕에 조상님이 돌봐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사내종 한 명 사는데 무명이 400필 정도는 드는데 조기 한 마리로 튼튼한 사내종을 거저 얻게 됐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큰 새는 조기 한 마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정성껏 조기를 쪄 살을 발라 어머니께 드리고 머리와 가시는 폭우려 죽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맛나게 조기를 먹었지요 어머니가 모처럼 먹는 모습을 보니 큰 새는 코끝이 외워오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뭄에 무슨 수로 물고기를 잡을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지요 다음날부터 큰 새는 산 너머 마을까지 다니며 물고기가 살만한 강이며 개천 웅덩이 등 물이란 물은 모조리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피라미 한 마리 구하지 못했지요 피라미는 거녕 물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바다라는 곳이 있다지만 말만 들어봤지 병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길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어요 흉년의 늙은아비 봉양하기 위해 제 아내와 자식을 오십냥에 팔았다는 사람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큰 새가 그 꼴이 아닌가 이제 남의 집 종살이를 해야 하니 말이야 김대감을 누가 말려 남의 집 마다들은 제사와 부모 봉양을 위해 남겨두는 법인데 하물며 외아들을 머슴 사무려 하다니 원 이제 내일이 김대감과 약속한 닷새째였습니다 큰 새는 하루종일 물이 있는 곳을 헤매다 허탕만 치고 집으로 향했지요 이 밤만 새면 병든 어머니를 두고 머슴사리를 하러 김대감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 이게 무슨 큰 새는 헛것을 들었나 하여 조심조심 달이 아래로 내려갔지요 큰 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이 아래로 내려가니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마철처럼 콸콸 흘렀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달빛의 어렴풋이 개울물이 보이는데 물속의 물고기가 때로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큰 새는 냅다 집으로 뛰었습니다 물고기가 많다 한들 손으로 잡을 수는 없었지요 큰 새는 바가지와 채를 들고 다시 개울로 내려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큰 새는 물고기 다섯 마리를 들고 김대감 집으로 향했지요 물고기가 어찌나 실한지 제사상에 오른 조기와는 비교도 안되게 크고 살이 올랐습니다 큰 새가 김대감 집 대문으로 썩 들어서자 사람들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김대감 이었지요 김대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생트집부터 잡았습니다 이 귀한 걸 어디서 옮친 개냐 웬 말씀이십니까 이 물고기는 저 아래 개울에서 잡았습니다 큰 새는 지난 밤 다리 아래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효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렸다며 속온댔지요 그러나 김대감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들어봤어도 마른 개천의 물고기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잘 모시고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인데 큰 새가 효자라니 어이가 없었지요 그 놈이 내 복을 가져갔어 마을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얄미운 큰 새가 저녁마다 물고기를 잡아 배고픈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물고기가 제 것이냐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했지요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직접 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김대감은 사람들이 잠든 시간을 기다려 몰래 개천에 갔지요 산의 종들이 쓰는 푸른 두건으로 변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커다란 바가지도 챙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 바가지 가득 물고기를 퍼올리는데 개울에서는 벅벅벅 땅바닥 긁는 소리 만났습니다 들여다보니 개울에는 물고기는 거념 물 한 방울 없었지요 김대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놈이 나를 속여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김대감은 큰 새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지요 물고기를 어디서 훔쳤느냐 훔치다니요 다리 아래 개천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대감은 어젯밤 일을 말하려 해도 양반 체면에 그깟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사실대로 불지 않으면 관하에 고발할 것이다 어디서 훔친 개냐 아이고 대감마님도 참 오늘 아침에도 물고기를 잡아 어머니께 드리고 남은 것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큰 새 큰 새 오는 길에 가져온 거라며 아침에 잡은 물고기 가든 망태를 썩 내밀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대감마님 큰 새가 개울에 갈 때만 물이 흐르고 물고기 떼가 나타난다 합니다 모두들 큰 새 요성에 하늘이 복을 내리는 거라고 말았지요 김대감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간신히 사람들을 몰리고 방에 들어온 김대감은 공연히 조상들에게 원망을 퍼부었어요 나만큼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은 뭐 하는 건지 그만한 복도 안 내려주고 말이야 밤새 혼자 화를 내던 김대감은 새벽이 되어도 화가 안 풀리는지 또다시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큰 새보다 일찍 가면 물고기가 있겠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물고기는 커녕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하찮은 큰 새도 잡는 물고기를 양반인 자신이 못 잡는다 생각하니 더 이상 화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삽을 가져다가 개울을 흙으로 매워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다리도 허물어뜨렸습니다 폭삭 부서진 다리가 개울에 내려앉았지요 김대감은 두 번 다시 큰 쇠가 물고기를 못 잡는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시 원했습니다 다음날 다음날 마을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매일 오가던 다리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아 마른 개울을 오르내려야 하니 허기진 배에 큰일이었지요 다리가 저절로 무너질 리는 없고 도대체 누가 이런 심술 맞은 짓을 했을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당장 다리가 없으니 너나 없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큰 쇠는 다리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흙도 파고 나무도 다듬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다리는 예전처럼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에서는 은근히 소문 하나가 퍼졌어요 다리를 주저앉힌 사람이 김대감 아니야 왜 아니야 저만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심술을 부린 거지 소문은 온 마을에 퍼져 김대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대감 은 또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큰소리를 떵떵 쳤지요 이거 왜 이래 나야말로 조상 제사 떡 벌어지게 잘못이는 효자 중에 효자야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의 절사 철마다 한 번씩 사시제 생신날에 지내는 생신제 그리고 황갑에 지내는 사갑제 오대 조상께 드리는 세일사 흥 나처럼 조상 잘 모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복받을 사람이 누군데 그래 김대감은 하루종일 방에 틀어박혀 제사 타령이 끝도 없었지요 마침 이틀 뒤면 또 제사 였습니다 김대감은 당장 조기 장수를 불러 장에 있는 조기를 죄다 가져오게 했어요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떡벌어지게 제사 상을 차린다며 말입니다 조기 장수는 득달같이 달려가 옆집 조기까지 싹싹 긁어모아 술에 애실 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찌감치 김대감 집으로 향했지요 조기를 잔뜩 실은 수레가 다리 가운데를 지날 때였습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이래 조기 실은 나귀가 다리 한가운데서 꿈쩍도 안했습니다 얼러도 안되고 달래도 안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앞에 밀고 끌어도 소용 없었어요 힘센 장사를 불러 번쩍 들어 옮기려 해도 꿈쩍도 안했습니다 조기 장수는 있는대로 짜증이 났어요 내놈이 일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널 버리고 가는 수밖에 조기 장수는 나귀는 놓고 조기만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조화인지 조기조차 수레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지요 새벽같이 길을 나선 조기 장수는 한낮이 지나자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품을 팔기위해 알아보러 나갔던 큰 새가 다리를 건넜습니다 조기 장수는 마지막으로 큰 새에게 부탁했어요 여보게 젊은이 내 나귀가 꼼짝을 안하니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네 젊은이가 이 다리를 놓았으니 어디 이 나귀도 한번 움직여 보쇼 나귀가 움직이기만 한다면 내 조기 다섯 마리를 줄이다 큰 새도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조기 장수 말대로 나귀를 보니 커다란 눈을 끈뻑이는 게 정말 순해 보였습니다 큰 새는 눈이 선한 나귀가 귀여워 부드럽게 나귀귀를 쓰다듬었어요 그랬더니 빗쟁이 마냥 늘어져서 움직일 줄 모르던 나귀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새가 어이 어이 하며 목줄을 끄니 길이라도 아는 양 스스로 다리를 건너 김대감 집으로 척척 걸어갔지요 그리하여 큰 새는 생각지도 않게 조기 다섯 마리를 얻었습니다 큰 새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조기 반찬을 해드리고 이웃집도 불러 나눠 먹었어요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마당에서 놀던 이웃집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 차가 비다 비가 온다 생전 안 올 것 같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밤새 내렸어요 개울에는 다시 맑은 물이 흘렀고 온 들판에는 푸성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되살아나듯 어머니 병도 나았지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김대감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실은 나귀는 다리 위에서 꼭 멈춰 섰습니다 멈춰서 꼼짝도 안 하다가 큰 새가 머리를 쓰다듬으면 김대감집으로 걸어갔지요 큰 새와 어머니는 김대감집 제사 때마다 조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귀를 움직이게 해준 값으로 조기 다섯 마리를 꼬박꼬박 받았기 때문이지요 김대감은 조상 제사상에 오를 조기를 먼저 큰 새에게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지요 대신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혼자서 매일매일 화만 버럭버럭 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와 두 부부 아주 오랜 옛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대요 세상에는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걸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 부모님 모시고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장에 갔는데 장꾼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더래요 자네도 소문 들었나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지 응 살다 보니 별일도 다 보겠네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기로 아버지를 어떻게 팔아 듣고 보니 하도 이상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방금 들으니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마다요 저기 방도 붙어있는걸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에 가보니 과연 돈 천냥에 아버지를 판다는 방이 붙어있었습니다 아 그거 참 나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서 아쉬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팔아버리겠더니 세상 참 고르지 않군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내도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듣고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겁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서 모십시다 아들도 그러고 싶지만 돈 천냥이 어디 있어야지요 우리한테는 열량돈도 없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오 돈이야 구웠으면 되지만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안사면 얼마나 고생하십시오 아버지를 팔아치우려는 아들하고 같이 사는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요 그날부터 둘이서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천냥이나 되는 돈을 선뜻 구워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콧방귀를 끼면서 안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돈이 없어 못 빌려주고 이러니 할 수 있나요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 밑에 못 보던 오막살이가 한 채 있더래요 저런 집에 웬 돈이 있을까 하면서도 속는 샘 치고 들어가 보았지요 가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집신을 삼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혹시 돈 천냥이 있으면 좀 구워주십시오 천냥이 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 늙은이를 놀리느냐고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향은 멋에 쓰려고 울어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해주었죠 아버지를 판단한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사서 모시려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사면 어떻게 모시려 하고 묻는 겁니다 저희 내외는 돈이 없으니 크게 호강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을 다하면 마음이야 편하게 못해드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돈 천냥을 선뜻 내주더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저를 열두 번도 더 하고 나왔지요 그 길로 아버지를 판다는 집을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팔아먹을 지경이면 틀림없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법 갖출 건 갖추고 사는 집이더란 말이지요 보아하니 형편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아버지를 다 팔려고 한담 이렇게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지요 험상구진 망나니가 나오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점잖은 노인이 나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아버지를 판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만 집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찾아오셨소 그래 돈은 가지고 가지고 오셨소 점잖은 노인이 그렇게 나오니 더 기가 막혔지요 아무려나 돈을 주고 얼른 불쌍한 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돈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노인은 아버지를 내줄 생각은 않고 그래 젊은이들은 아무 쓰잘데없는 늙은이를 사서 뭐 하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아버지를 팔아먹는 주제에 별것을 다 묻는다 싶었지만 우리 내외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외롭게 살아서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부모님이라도 정성을 다해 모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소원을 풀었구나 이제야 자식을 얻었어 하고 두 부부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까지 주는 겁니다 웬일인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 노인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바로 반려갈 아버지라네 내게는 자식농도 없다네 그 방도 내가 거짓으로 써서 부친 게지 내 늙음하게 하늘이 도왔는지 산삼 새뿌리를 얻어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나 혼자 호강하며 살면 뭐하겠나 양아들을 얻어 외롭지 않게 살고 싶었지 사실대로 알리면 돈에 탐을 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 헛소문을 낸 거라네 이제 이제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소원을 풀었어 이렇게 해서 두 부부는 바라던 아버지를 얻고 노인은 바라던 아들과 며느리를 얻었답니다 돈 천냥을 구워준 할머니도 함께 모셔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민홍전은 박지원이 실제로 만났던 민유신이라는 사람의 일화를 통해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옹이란 남자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이죠 민영감은 평소 기이한 행동을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나 사소한 고민거리에 집착해서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영감이 던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는 사람들이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삶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